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간수성 일대 고속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6천 대 넘는 차량에 발이 묶였습니다. 교통경찰과 보훈단체들은 33km에 달하는 정체 구간을 돌며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나눠줍니다. 허베이성 장작허우에 있는 스키장에선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승객 50여 명이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 1시간 남짓 고공에 매달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11월 기준 최대 강설량을 기록한 해일웅장성 허강시 하룻밤 사이 49.7cm의 눈이 쌓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앰뷸런스마저 눈길에 멈춰서자 구급대원들은 들것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허강시에서만 제설 차량 1,100대 인력 5,8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닥치면서 교통지옥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